우와아이구야 엄청 높구나 우와아이 땜이다 우와아 저쪽이 땜이야 땜 오우 아찔해 우와아 땜이야 다리 자체나 별깡인데 우와아이구 저 밑에 봐 땜에서 물 내려가는구나 우와우 여기가 오우 다리가 후들끄린다 저거 물고기네 저기에 오우 높아서 다리가 후들끄린다 아니 돌전자식으로 고라야들이 오우 다리가 후들끄린다 우와아 여기가 세상에 아아 그거같네 와아 진짜 높네 한 백미터는 지금 100미터 오 100미터 안되겠다 와아 멋있어 와아 여기 좋다 여기도 지금 땜 상단이다 그자 저쪽은 밑으로 완전히 절벽이고 왼쪽은 절벽이고 오른쪽은 땜이고 저쪽으로 저쪽으로 이쪽으로 보면 딱 은덕으로 해가지고 동원을 가면 동원으로 아이씨 아아 아 아 타고가 생긴다 이게 차 인도를 인도로 둘레기로 만들어 바람개비 휴게조네 바람개비 바람개비가 날리겠네 바람개비가 날리고 아 경치가 좋구나 편안하다 편안하다 편안해 와 저기 노을 봐 와 아 벌써 이끄죠 윈도우 배경화면 아 아 여기가 성현 기념가 아니네 여기 기념 성현 선생님 건물 전체에 다 얼굴 크게 나오시네 여기 전국노래장 무대다 전국노래장 아 성현 선생님 무대다 와 여기 노래 부르고 이라고 무대를 만들었네 세상에 뒹동댕도 있다 저기 뒹동댕 한번 해봐라 아 대단하다 한 5년만 더 사셨으면 소개 선생님이 100살이었는데 아니 아쉽다 아 좋다 오 이렇게 자동이 조명 들어오는거야 아 사람 걸어오니까 응 참새 참새다 참새다 참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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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